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달에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최대한 5배까지 피해 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언론은 손해에게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금도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거발이 아주 잦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신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으로 내몰고 또 명예훼손의 행사 고발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 보도가 사적인 이익에도 기여하겠지만 대부분은 공적인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이나 보도는 대부분이 숨겨진 것을 또 흐릿한 것을 세상에 드러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의 속성입니다. 언론사의 보도는 표준화된 공상품과는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품에 적용된 제조물 책임법과 비슷한 그런 언론사 기사에 대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실을 갖고 전모를 추정하는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나 라임펀드 사기 사건 조국 사건 등은 모두 다 작은 단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단수로부터 추측 보도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이 퍽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본래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에서 추측 보도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정부나 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는 쉽고 안전하지만 그 속에는 가려진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면 그 언론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가능성을 심하게 의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 기자들과 데스크는 강한 자기검열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웬만한 보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몸을 살인다는 이야기죠. 언론 자유를 심하게 해손하여 결국 사실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은 보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로 완전히 확인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말라. 이 같은 권고나 조언은 비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일체 보도하지 말라는 것과 꼭 같은 뜻입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실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곧바로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이 늘 진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게 숨쉴 틈을 보장해 줌으로써 어떤 사회의 어둔 면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부패하지 않고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악의적인 보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들어 악의적 보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악의적 보도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언론에게 강한 재가를 물리는 일은 정말 체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징벌적 보상 제도입니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10월 27일 날 서울프레센터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연 타당한가입니다. 쟁점 중 하나는 이 법안이 고의적 오보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과실로 인한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오보가 된 경우입니다. 토론회에서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언론은 제보가 들어와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인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카님에 맡겨야 됩니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교수는 한국에는 민형사상, 명예훼손소송 등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다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가 되면 공직자의 공적사항이나 대기업사안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징벌적 보상제도를 언론사에 가하려고 하는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공직이나 공직자와 관련돼서는 일체의 추척기사 같은 걸 내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도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흥석 변호사는 더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상인의 상행위에 대해 만든 규정을 언론사에 대해 피해대책으로 확대하면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뭐냐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 관계자나 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 언론 상생 TF단장인 노웅래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방교로 한쪽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토론이 아니다. 성격 같아서는 당장 박차고 나고 싶지만 예의상 참는다. 이 토론회는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회를 맡은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노웅래 의원이 정상적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악의적 보도는 일종의 소음에 해당합니다. 그런 소음을 막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징벌적 소내 배상제도를 언론사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큰 이득인 사회 전체에 대해서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세기를 박는 일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견을 참지 못하고 이견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계획한 대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안 하나를 독립된 사안으로 보지 말고 큰 그림 속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그 자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자유대한민국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이자 증거이자 예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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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